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를 방문해 두 지역의 교류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데이비드 입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수상을 만난 김 지사는 청년교육과 인적교류, 교통과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책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제네드 오스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총독 면담에 이어 한국전쟁에 참전한 캐나다인과 캐나다 거주 한국인 참전용사도 만난 김 지사는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.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캐나다에서 유일한 경기도의 자매결연 지역으로 오는 19일은 두 지역이 관계를 맺은 지 16주년을 맞는 날입니다. 브리티시 컬럼비아주